맛있는 뿐이죠 음식들 여기 맛있는 게 많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잖아 어깨깨깨 박스윙 누나 여기 있었어? 그래 나 피아노학원 끝나고 잠깐 들렀지 나도 태권덕원 끝났으니까 음료수 하나 사 먹으러 왔어 어 어디 보자 목말라 포레타? 아니지 응 코코팜? 깨끗해 코코팜? 나도 좀 목말라인데 한번 먹어볼까? 오늘은 약간 탄산느낌 콜라 아니지 판타를 쓰고 코코팜 맛있겠다 깨끗해 역시 코코팜은 씻는 맛이지 깨끗해 하! 판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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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빵투에게 해주는 역시 판타 최고 오오오오오오오오용 안녕 이쁘 어? 뭐? 양 갈래 누나? 나는 나는 양 갈래 나는 편의점 주인 꿈꾸지 나는 나는 양 갈래 편의점 주인을 꿈꾸지 햛! 어? 박생도 있었네! 그래! 나는 천하무적 박세인 정결등 박세인 어? 저건 뭐냐? 이건 내가 만든 무인 편의점 가게 박세인 누나가 취미로 이런 거 만든대 나 일요일한 취미지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냐? 그렇지 우리 엄마는 계속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라 그래 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조금 불쌍하다 우리 엄마는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이어서 놀이터가 더 재미없어 그 전날에 누나가 내 그네 뺏어가서 재밌게 놀았잖아 그, 그땐 그땐 그냥 그런 거고 우와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그럼 누나 아줌마가 아직도 몰라? 누나 유튜브 하는 거? 응? 엄만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맨날 정규 1등 하니까 의심 없지 몰래 할 수 있지? 알면 어떻게 돼? 걸리면 폰 압수? 내가 일러야지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될걸? 뭐야? 누나네 아줌마 엄마랑 같이 마트 갈 때 마주치는데 가끔 그때 다 말해줄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화내면 말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뭐라고? 야! 아니지? 어렴 말하지 말아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어떤 거? 젤리 같은 거? 응 젤리 있어 레인보우 젤리 좋지?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입막음 했다 그럼 레인보우 젤리 구입 세익 타드 슥 하아 내 돈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고마워 누나 캐캐캐캐캐 진짜 악마 박스윤 누나 이걸로 재밌는 게임 하는 거 알아? 게임? 어떻게 게임? 눈 가리고 먹는데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재밌겠다 해보자 해보자 룰루 레인보우 젤리 하나 더 자 누나 이제 안대를 쓰고 이걸 먹으면 돼 허허 먹어보지 내가 이길 거야 자 젤리를 잡으시고 자 입에 보세요 젤리를 먼저 이 상태에서 반대를 쓰고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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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윤 누나 다 먹어간다 안되겠다 잘 숨기고 응 톡톡톡톡톡 다 먹었다 캐캐캐캐 벌써? 진짜? 말도 안되 아아 여기 있잖아 죽을래 아아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가만 안 둬 에헤헤 으헤헤헤헤헤 어헤헤헤 에헤헤헤 아 용돈 다 썼어 편의점 꿀조합 먹고싶은데 케체컴 내가 사줄까? 진짜? 우리 아빠가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라고 했어 와 그럼 나 뭐 막 골라도 돼 다 골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오우 좋지요 압박하도록 사는 거면서 나는 누나 삼각김밥이랑 진짜 다 골라도 돼 음 골라 골라 나 용돈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누나 깨끗해 더블 비앙커랑 젤리캐캐 이게 진짜 완전 꿀조합이야 나는 불닭이랑 음 펀치즈랑 쑥 이거 치즈랑 이렇게 먹고 다음은 시원하게 골라 핵 다 골랐지? 이제 계산하면 되지? 응 캐캐캐 응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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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 핵 자 먹자 핵 와 고마워 누나 잘 먹겠습니다 캐캐캐캐 네 먼저 더블 비앙커를 먹어보면 이 위에 하리보 젤리를 얹고 쿡 초초초 토핑이 예쁘게 올라가면 이제 먹어주면 되지요 핵 누나 땜에 내가 핵이라고 하잖아 캐캐캐 아 엄년년 암냠냠냠냠 음, 너무 맛있군 젤리가 씹혀서 재밌군요 나두 편의점 꿀조합을 많이 들어보면뿜 불닭볶음면에 콘치즈 그레타를 넣고 슉슉슉 들어가 그 다음에 섞어준 다음 치즈도 넣고 헷!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이제 완성된 걸 먹어보면 헷! 슈욱 이게 바로 편의점 꿀조합이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아 슥 차가워 음 맛있군 헤헤헤헤헤헤헤 우와 맵겠다 다들 재밌게 먹잖아 무인 편의점에서 너무 신난다 헥! 우키들은 편의점에서 뭐 사먹어? 댓글로 알려줘 나는 젤리 좋아 오늘도 신나게 무인 편의점에서 놀기 대성공! 지석이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